뭐 하는 게냐 어서 잡거라. 어서 잡아라!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먹어라. 다음번엔 니가 뵐 차례야. 아이씨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. 에이 짐은 새끼가 뭘 쳐 싼 거야 이거. 망나니 새끼가 이거 사람 뵈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. 아이씨. 시윤 엄마 사람 흉내내지 마. 너랑 나는 사람 아니야. 사람들 목 지는 짐승이야. 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망나니. 연약한 척 착한 척 사람인 척하지 마라. 그래봤자 넌 죽을 때까지 그냥 망나니야 이 새끼야. 날 잡혔다. 니가 목 지는 날. 나 승부했다. 기대떡을 많이 눌렀다. ved